저쪽에서 여러분 whisting 퀘어여 예요 퀘어여 퀘어여 여러분 화장을 빨리 먹기 위해서는 엔딩을 빨리 해야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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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냉다고! 너 냉다고! 안켜 봐야죠 너 냉다고 하는 거야 빨리 가 라이브 당신이 룰에이 마블 자 라이프를 가야 돼요 라이프까지 가거든요 아 지금 Jude 가요 지훈아 신기한 거 같아 응 못 맞을래 거울 맞구나 거울 맞구나 거울 맞구나 여러분 이쪽으로 너무 쏠렸어요 오늘 오늘 저희는 이제 연습이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제 파담을 먹고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라이크 세븐틴 인사하는 거 아니었어? 안녕 지훈이가 지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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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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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연습해야돼요 이렇게 여기저기저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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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ских 하필 그리콘 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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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내 이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합니다.